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젤렌스키가 토요일 러시아 네무부의 수배명단에 올랐습니다. 네무부 웹사이트에는 젤렌스키가 러시아 형법조항에 따라 수배중이며 그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에 올랐습니다. 다만 기소된 정확한 범죄와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모스크바의 압박을 가기 위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드론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알렉산드 리트비엔코 우크라나 국가안보 국방위원장도 수배명단에 올랐습니다. 리트비엔코는 알렉세 단일로프의 후임자입니다. 모스크바는 기에프가 시속적인 갈등 속에서 테러리스트 방법을 사용했다고 거듭 비난해왔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 리페스코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 민간기반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그들의 테러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삐오트로 포로셰코 전 우크라나 대통령도 수배명단에 올랐습니다. 포로셰코는 마이단 쿠데타 이후 우크라나 정부가 도네츠코와 루간스크 지역에 군사력을 사용하던 2014년 6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또 민스크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포로셰코는 2023년 민스크 협정이 우크라나를 무장시키기 위한 추가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됐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민스크 협정의 평화 로드맵을 따르지 않고 나토에 의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우크라나 전 재무장관 알렉산드르 슐라파크와 전 중앙은행장 시세판 쿠비프도 러시아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이 두 사람을 2014년 돈바스에 대한 KF의 군사작전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이미 기소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 일당을 수배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그들을 협상 상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분쟁의 승패가 명확해진 만큼 젤렌스키 일당을 전쟁 범죄자로 단조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뾰또르 포로센코까지 추가한 것은 마이단 폭동부터 지금까지 반대라 수의자들이 저지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충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나 국립은행의 은행과 전당포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특히 열화상 카메라와 UAV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금융규제당국의 미디어 서비스가 밝혔습니다. 미디어 서비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이제 이중용도 물품 즉 민간 군사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담보로 제출하는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게 금지됩니다. 이 금지령은 도박 중독에 걸린 우크라나 군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나 군대 내 도박을 억제하기 위해 4월 21일 인터넷 카지노에 대한 일련의 제한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우크라나 국가안보 국방위원은 온라인 카지노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양을 줄이도록 강제했습니다. 우크라나 매체 스테라나는 군인들이 이중용도 물품, 즉 열화상 카메라나 드론을 담보로 은행이나 천당포서 돈을 대출해 도박을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